으쌰 아 오랜만이고만 너무 설레요 진짜 이게 얼마 만이냐 근데 저번에 영상 다른 거 봤을 때 인천공항에서부터 2월달 막 출발한, 3월달 출발한 사람들 보면 어? 생각보다 사람 많네 그랬거든? 내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조금 썰렁한 편이야 더 많을 줄 알았어 아니 비행기를 꽉꽉 채우고 간다고 해가지고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시간대에 비행기가 없는 건지는 아니면 레일 찍어서 그럴 수도 있고 원래 공항에서 내가 처음 느끼는 거야 이렇게 환가하는 공항은 처음 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진짜, 이게 우리 집에서 2,000명 이렇게 2,000명 그래서 여러분이 큰일이 하는 하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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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다비 공항이고 호흡이는 매우 피곤한 상태이고 우리는 경유를 하기 위해 두번째 아부다비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 세르메니아 퍼러 앞에 있는 26포도 있는 윙박인데 날씨가 좀 흐렸다 여기 우리 유럽에 와서 걷는거야 머리 딱지고 로마 로마야 여기는 도시 자체가 다 유적지네 그치 우리는 판테온으로 가서 유명한 커피를 한잔 살짝 하고 또 걸어가서 벨라토를 하나 마시게 먹고 오케이 강아지 너무 이쁘다 뜨라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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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래서 뜨라토리아가 식당이야 어우 무서워요 감동했습니까? 멋있어 응 왔습니다 오 그 상상 목소리 얼마나 났으면 여기까지 들려? 우와 진짜 예쁘다 로마 3대 커피 중에 하나인 타짜도로 커피들이로 가고 있어요 타짜도로 드디어 타짜도로에 도착 근데 커피는 어디서 파는거야? 나도 헐탈 헐탈 넣었어요? 넣었어 근데 헐탈 맛은 안나 어때요? 괜찮아 그게 고소한데? 여기는 로마 한태훈이에요 한태훈 진짜 저기가 뚫려있대요 이걸 어떻게 다 만들었을까? 헐탈 기둥 디테일 봐 그 가운데에는 이런 십자 모양으로 정식이 되어 있는 대단 같으니 그게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저거 이렇게 바람이 났다 그치 비가 와 아주 비었나? 비 떨어지는 판타운을 처음 보네 비가 비가 떨어지는게 비가 떨어지는게 비상 다 찍고 있어 하아라 날씨가 수상 우후에부터 올거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쁜데? 이건 얘들이야 어쩌 이탈리아 맛있어? 망고가 내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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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이 맛있다는 향이 멜론 향이 엄청나다는 향이 이건 쌀 그리고 우유도 넣어 우유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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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로마 휴일에서 리조또 먹었던 스페인 광장 아 스페인 광장? 스페인 계단? 스페인 계단입니다 상관없어 스페인 광장 두 사람 멜론 스페인 광장 스페인 광장 스페인 광장 오케이 감사합니다 드디어 첫번째 음식 생각하는 룩바 어 뭐야? 룩바에 오일을 끓이니까 이런 맛이 나? 네 그런 맛인데 우와 룩바에 오일을 끓여